넥? 인사드리겠습니다 넥 1 1 2 3 고마워 무엇이 다 무치와 렛티나? 이봐 종현 모든 sister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비싸도 티에르... 티에르 나 샤이니? 네? 티에르 나 샤이니? 로스게레모스는 참치죠 네, 저희가 아리엔지나에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저 agradecemos mucho por habernos visitado, por habernos venido a ver 네, 저희가 오프닝부터, 룰루시퍼까지 무대를 했는데요 에, desde 오프닝 hasta la canción Lucifer 아, 열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시작했는데도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은 tanta 파션, 그, sentimos que no estamos cansados para nada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우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요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요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곡 이상을 위해서 저랑 민호를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민호와 저, 민호와 저, 이리와 저, 이리와 우리, 이리와 우리, 이리와 온라틱 한 잔 네, 한 잔 아르헨티나! 저는 아르헨티나! too 학교 여러분이 한국에서 완벽하게 째 그는 모든 Argentinos과 Argentinas 모두 모두 아름다운 그룹 그리고...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경험이 너무 뜨겁네요 여기가 너무 뜨겁네요 여기가 많은 파션이 있어요 저기 멀리까지 굉장히 가득 차고 잖아요 아까 무대 하면서 봤는데 저희 노래를 거의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다습니다 저희 세 명도 이상을 가라에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에는 또 처음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와보고 싶었던 나라에요 아르헨티나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줄igne요 처음 사랑하. non sabia que 아르헨티나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이 이곳이 신 Wise going to be some beauty 네 여러분, 그래도 워프가 오늘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많이 늘지 말고 오늘까지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늘 다들 놀을 준비 되신거죠? 지금 딱 왔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 노래 듣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 많이 들어도 인한 에이기에서 오늘, 오늘의 모든 모든 분들께 노래는 acknowled제가 일단 이 노래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시작하면 된거야 여러분 눈앞 너무 예뻐 눈앞 너무 예뻐 눈앞 너무 예뻐 들려드릴게요 눈앞 너무 예뻐 눈앞 너무 예뻐